안녕하세요 여러분 롤3지자잉곳의 우디입니다. 원래 제가 한 이틀에 하나 정도는 포스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조금 일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도 좀 먹고 살아야하다 보니까 연재가 조금 늦었어요. 어쨌건 이번 시간에는요 포토샵의 블렌딩 모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사진의 주변부를 어둡게 하는 비니팅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쪽인가? 이쪽 아랜가? 아래에 롤3지자잉연구소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세요. 비네팅 현상이라 그래가지고요. 예전에 필름 카메라나 토이카메라 같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그때 당시에는 카메라 기술이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부가 어쩔 수 없이 어두워지는 현상을 비네팅 현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요 일부러 사진에 이 비네팅 효과를 넣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비네팅 효과를 주면 즉 가장자리를 어둡게 하면요. 가운데 있는 이 피사체에 조금 더 강조를 할 수 있고요. 물론 약간 옛날 느낌이 들면서 조금 더 감성적인 사진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사진은요 비네팅 효과가 들어간 거고요. 원본은 이렇게 밝은 이미지인데 비네팅 효과를 넣으면 이렇게 돼요. 포토샵에서 블렌딩 효과를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그런데 보통 블렌딩 모드를 이용해서 비네팅 효과를 주거든요. 비네팅 효과를 배우기 전에 먼저 블렌딩 모드에 대해서 뭔지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먼저 파일을 하나 열게요. 여기 에펠탑 사진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블렌딩 모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지금 에펠탑이 있는 이 캔버스 위에 또 다른 이미지를 한 장 더 가지고 올 거거든요. 이 캔버스 위에 또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올 때는요. 파일의 오픈이 아니고요. 파일의 플레이스를 눌러야 돼요. 여기 밑에 보시면 플레이스 인베디드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눌러서 사진을 불러올게요. 이렇게 불러와야 이 캔버스 위에 내가 불러온 이미지가 다시 그대로 올라와요. 하나의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기거든요. 플레이스로 사진을 한 장 더 불러오면 일단은 이거를 적당히 키워볼게요. 플레이스로 사진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 상태가 우리 앞전에 배운 프리트랜스폰 모드인 컨트롤 T 단축키 누르면 나오는 그 상태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크기나 위치 등을 조절하고 다 했으면 엔터 키를 눌러서 이렇게 사진을 닫아줘야 돼요. 블렌딩 모드는요. 레이어와 레이어를 서로 혼합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층에 에펠탑 레이어가 있죠. 그 다음에 2층에는 오로라 레이어가 있어요. 에펠타 사진이랑 오로라 사진. 그런데 이 사진을 블렌딩 모드를 이용하면 서로 섞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섞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오로라 사진에 이 오로라만 뒤에 에펠탑에 쏙 넣는다든가 아니면 이 사진의 어두운 부분만 에펠탑에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레이어끼리 혼합하는 걸 보고 블렌딩 모드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블렌딩 모드는 어디서 줄 수 있냐면요. 여기 오른쪽에 레이어 패널에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노말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죠. 이 탭을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디졸브, 다큰, 멀티플라이머, 컬러 번 되게 많은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다 블렌딩 모드예요. 이 버튼들을 하나씩 눌러보면요. 지금 이 오로라 사진이 이 에펠탑 사진이랑 서로 혼합이 되거든요. 지금 한 개씩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위에 노말 부분을 클릭하고 하나씩 눌러보겠습니다. 첫 번째 디졸브 누르면 딱히 뭔가 변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디졸브 모드는요. 지금 1층에 있는 에펠탑 사진이랑 오로라 사진이랑 서로 섞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를 또 눌러볼게요. 달큰. 달큰을 눌렀더니 이제 뭔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뭔가 조금 특이하게 섞이기 시작하거든요. 다른 것도 몇 개 더 눌러볼게요. 멀티플라이, 컬러 번. 지금 보시면 거의 뭐 우주가 아니고 지구 종말 직전에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리니어반, 다크 컬러. 뭐 이렇게 되게 종류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누르기에는 솔직히 너무 귀찮잖아요. 당연히 단축키가 있어요. 단축키가 뭐냐면요. 일단은 이거를 다시 노말로 돌릴게요. 단축키는요. 키보드에 Shift 버튼을 누른 채요. 그 숫자 8, 9,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있잖아요. 는이랑 빼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Shift 버튼 누르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요. 이렇게 블렌딩 모드가 하나씩 내려가면서 섞이고요. 다시 마이너스를 누르면요.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씩 섞어요. 즉 단축키는 Shift 버튼과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이 두 가지를 이용하면 블렌딩 모드로 바로바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어려운 단축키가 아니니까 외워 두시면 편하실 거예요. 아까 보니까 라이튼이 되게 예쁘게 섞이더라고요. 라이튼이랑 블렌딩 모드를 하면요. 약간 이렇게 애니메이션에서 보는 듯한 느낌의 사진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도 생각지도 못했던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게 블렌딩 모드거든요. 한 번씩 뭔가 사진끼리 섞고 싶거나 아니면 굳이 사진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과 한번 섞고 싶다 있으시면 블렌딩 모드를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어제 계기 일식이었나요? 달이 정말 예쁘던데 몇 개만 더 섞어보도록 할게요. 파일에 플레이스에서 사진을 몇 개 더 가지고 올게요. 달이랑 비행기를 가지고 올게요. 이럴 수가 다중 선택이 안 되나요? 안 되네요. 하나씩 가지고 올게요. 달도 가지고 오고 파일에 플레이스 눌러서 비행기도 가지고 올게요. 짠! 블렌딩 모드 활용할 때요. 특히 이렇게 흰색 바탕이 있는데 여기서 비행기 그림만 쏙 넣고 싶잖아요. 잠깐 달은 끌게요 제가. 쏙 넣고 싶으면요. 이렇게 우리가 원래 배운 퀵셀렉션 툴이나 펜툴로 이 비행기를 다 따야 하잖아요. 그런데 블렌딩 모드를 이용하면 멀티플라이나 다큰 모드 이용하면 흰색 부분만 쏙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적당히 위치를 시키고 여기 보시면 블렌딩 모드에 멀티플라이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거를 누르잖아요. 이렇게 지금 보이세요? 흰색 부분만 쏙 빠졌어요. 굳이 내가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이미지 위에 올려야 하는데 그 바탕이 흰색이 있어서 이거를 다 따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요. 그렇게 딸 필요 없이 멀티플라이나 다큰 모드를 이용하면 이미지를 이렇게 깔끔하게 넣을 수 있어요. 이건 지금 달큰이고요. 이왕 하는 김에 살짝만 꾸며볼게요. 여기 비행기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달. 달도 있죠. 이 달은 이것도 여기 이런 데 넣어볼까요? 이런 데다가 적당히 놓고 블렌딩 모드에서 멀티플라이를 줄게요. 주면 이렇게 쏙 빠져요. 흰색 부분만. 그리고 나중에 배울 건데요. 마스크 기능을 이용하면 여기 지금 건물이 섞이잖아요. 이 다리랑. 근데 이 다리 마치 건물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마스크 기능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마스크를 활성화하고 브러쉬를 선택하고 여기에 이 부분만 지워볼게요. 지금 아이고 지금은 대충 지울게요. 나중에 제가 이거 알려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포토샵에서. 지금은 대충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나면 뭔가 이런 식으로 달이 뭔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건 이렇게 사진에 달도 넣을 수 있고 비행기도 넣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블렌딩 모드로 이용하면 재미난 사진을 만들 수 있어요. 아까 했던 오로라 사진도 넣으면 이렇게 이 오로라 레이어가요. 어디에 위치해져 있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 라이튼 모드가 되어 있잖아요. 라이튼 모드가 되어 있으면요. 이 오로라 레이어가 라이튼 모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은 여기 1층에 있는 에펠탑 사진이랑만 서로 섞이는 관계에요. 그런데 이 레이어를 자꾸 위로 올리잖아요. 최상단으로 올리면 이 라이튼 모드가 여기 밑에 것까지 싹 다 섞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렌딩 모드를 주고 위치를 한번 변형시켜 보는 것도 되게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뭔가 몽환적이고 애니메이션 같은 이미지를 블렌딩 모드를 이용해서 얻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진에 비네팅 효과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